이어서 오늘 싸우는 심리학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얘기들이랑 다 연결이 될 텐데 현대자본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런 자본주의가 만든 현대인의 심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심리. 뭔지부터 얘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심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 성격 등등이 있는데 감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현대인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감정은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이죠. 고립감은 오늘날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간 경쟁 사회입니다. 에리프롬 표현을 빗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상대방을 파멸시키느냐 아니면 파멸당하느냐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한마디로 상대방과 개인간 경쟁을 해서 죽지 아니면 죽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게다가 고립된 개인에게 모든 것의 성패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한마디로 이러한 생존불안, 개인간 경쟁을 개인 단위로 고립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 가족까지 죽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고립적 생존불안. 이게 고립감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안 죽이면 내가 죽으니까 인간에게 우호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고립자가 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적으로 보이는 마치 UFC 경기장 같은 1대1로 싸움질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립지 않을까요? 그립죠. 사람은 원래 서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 그리운데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나를 봐서 이렇게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사기 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 경쟁 상대고 내가 조그만 틈만 주면 날 무시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람을 한편은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람이 너무 그리운데 두렵다면 대화는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피상적 관계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지내는 척하면서 다 같이. 네. SNS 패치는 2,000병 만들어놓고 그 대신 친한 친구는 한 명도 없는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나온 거죠. 관계는 많아. 그리고 지극히 많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다방면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하지만 진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고립감의 문제고. 그래서 무력감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립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으로 고립되면 힘이 없잖아요. 개인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선거가 출세 외에는 개인적인. 세상을 바꿀 수는 없죠. 한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무력감은 필연적인데 여기에다가 현대자본주의 사회는 정치적으로 무력감을 주죠. 아무리 선거를 해서 사람을 뽑아와도 세상이 안 바뀌어요. 진짜 무력하죠. 무력해. 무력해져요. 지금 최근에 극도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감을. 경제적 무력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생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경제적 무력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화 한 번 터지면 예측도 불가능하고 수습도 불가능해요. 부동석 막 사놨는데. 부동석 거품이 언제 꺼지는지 몰라. 그런 거. 그런 게 경제적 무력감이에요. 그 다음에 지적 무력감. 에리 프롬이 얘기하는. 사회는 너무 복잡하다네요. 막 엉키고 설켜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 따라서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만 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나는 세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데서 오는 지적 무력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권태감인데요. 권태감에 대해서 에리 프롬이 이런 재미있는 편을 썼죠.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 무한한 권태라는 편을 썼어요. 한마디로 지옥이 있다면 권태로운 곳일 것이다. 이런 편을 썼는데 권태가 그만큼 견딜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권태가 오느냐.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 생산적인 활동이네요. 근데 지금 회사 다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엄청 바쁘게 사는데. 매일매일 막 투잡, 쓰리잡을 뛰는데. 그런데 권태감? 난 느낄 새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생산적인 활동을 안 하면 느껴요.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들이 그렇습니까? 밥 먹고 살려고 그냥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개미처럼 일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건 권태를 벗어날 수 없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권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태는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즉 인간다운 삶을 살 때 느끼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에서의 권태를 느낀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약 중독 같은 데 빠지기도 해요. 일 중독도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일 중독도 비슷해요. 그래서 부유층, 재벌가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마약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권태 때문에 그래요. 대체로 그 사람들은. 권태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유럽에서는 귀족 가문 자제들이 집단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권태 때문에.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생기지 않나요? 재벌가들? 있어요.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뭐 사고 싶은 걸 못 샀겠어요? 하고 싶은 걸 못 했겠어요? 다 해봤죠. 그러나 참다운 행복, 참다운 사랑 이건 경험을 못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태가 오거든요. 내가 왜 살지? 그에 자살을 하는 건데 어쨌든 현대인들은 일단 대인관계에서 권태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냥 피상적 관계니까 다. 상품 간의 관계고. 진정한 인간관계만이 권태를 없애주거든요. 정말로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끼리 권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항상 권태가 와요. 권태기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연애의 권태기라면 또 다른 느낌인가요? 이건 이제. 더 본질적인 권태감을 얘기하는 거고. 노동에서의 권태도 있죠. 왜?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원래 노동은 자기의 잠재력과 창조력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우리 언니가 이게 너무 심해요. 재미있고. 회사를 오래 잊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 저번에 얘기하셨죠. 회사를 오래 다니면 별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언니 건강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하지 못하면 고역이라고 느낄 거고. 그다음에 한국은 또 노동을 하면서 자기 일에 대한 통제권 같은 게 없어요. 권리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권태를 느껴요. 노동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는 즐겁지 않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집에 안 가고. 그렇게 부장님들이 그렇게 지내가 안 돼요. 일주일간의 삶이 너무 권태롭고 재미가 없어서 꼭 주말이면 놀러가잖아요. 그런 문화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삶에서의 권태. 이게 가장 또 본질적인 건데. 인간은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삶의 의미를 찾는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삶의 의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걸 찾을 수 없다면 권태가 와요. 내가 왜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그런데 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사회밖에 없어요. 공동체나. 즉 공동체나 사회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적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산다. 쾌락을 위해서 산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성공적이어도 권태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권태가 현대인들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예요. 그 고립감에서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신을 믿으며 암자에 홀로 사는 수도승이라든가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동지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정치범은 정신적으로 결코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립감이라는 게 혼자 있다고 해서 고립감을 느낀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물리적 고립감이 아니고요. 사람하고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완벽하게. 사회에서 나의 자리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내 역할을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인도 혼자 떨어지도 버텨요. 감옥과도 버티고.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서 주변에 드글드글 해도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고독하죠. 같이 있어도 고독하죠. 이런 것 때문에 검찰들의 조작 수사에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랑 관련된 그런 사람들 다 협박을 해가지고 그리고 뒤에서 저 사람이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보통은 마음을 얹잖아요. 그런 거를 막 증폭시키는 검찰들의 나쁜 놈들이네요. 네. 그렇죠.